고소하고 담백한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신한 땅콩이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수확길을 매단 트랙터가 땅콩밭을 지나갑니다. 땅콩 뿌리마다 신한 땅콩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땅콩 뿌리를 털어 가지런히 정리하고 마른 땅콩들은 탈곡기로 옮겨져 곧바로 줄기와 열매가 분리됩니다. 올해 땅콩 작황은 지난해보다 좋지 못합니다. 파종 시기인 5월에 비가 많이 내린 데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까지 겹쳐 지난해보다 수확량은 18%가량 줄어든 62톤가량에 그칠 전망입니다. 수확량이 적은 대신 가격은 1kg에 8천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뛸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군 자원도 땅콩 재배는 친환경과 기계 수확으로 일손도 크게 덜고 있습니다. 자풀을 방지하는 비닐은 수확 뒤 자연분해가 가능해 일손을 덜고 수확기와 탈곡기도 모두 기계화됐습니다. 올해산 신한 해 땅콩은 다음 달 중순까지 수확된 뒤 오는 11월 중순쯤 시중에 판매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